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 이준이가 가장 즐겨 갖고 논다는 숫자 스티커북 같은 숫자의 스티커를 찾아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에 붙여둔 스티커를 보고 20호라고 말하는데 스티커에 가려진 숫자를 정확히 맞힌 이준이 가려졌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붙인 거를 계속 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떼게 그랬더니 번호를 얘기하길래 이게 왜 그거야 그러면서 딱 떼고 보니까 그 숫자인 거예요 이걸 언제 붙인 거예요? 이거는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두 달은 된 것 같아요 두 달 전에 붙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이상한 것 같아요 무작위로 배열된 데다 두 달 전에 붙여 기억조차 하기 힘든 숫자들을 스티커의 모양만 보고 기억하는 이준이 대박 대박 이거 원환드러 트렌트야? 네 맞아요 와 대박 와 대박 이거 59 나 약간 이제 쟤 무섭다 맞춰 맞춰 우와 77 77이야? 이거 원환드러 트렌트 이게 원환드러 트렌트 아니 쟤 혹시 투시력 있는 거 아니야? 한 거 맞다 어? 투명인간? 투시력 투시력 이거 아 응 라 Solar 기춘 TVs rock r divert 유 보 무대 위 bueno 위 авлив Y haft 위